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졌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소련을 글로벌 마켓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설명이 또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특집 최경룡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경룡의 경제쇼에서 가끔 초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이철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저 니루 문명현대화 그리고 가치투자와 중국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신 거죠 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원래 중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네 이철 박사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철 박사님은 서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박사를 따셨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학교에 있고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산업공학 쪽 아니셨어요 네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 쪽이셨어요 근데 중국어를 그 정도로 잘하세요 중국어 아니 중국에 오래 사시기는 했지만 중국어 책을 좀 나름 읽은 편이죠 와 집사람하고 같이 있죠 집사람은 타이완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목울번이고요 그렇죠 니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루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말라야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회사 투자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고 또 그 수익률을 올린 방법이 가치 투자라고 해서 워렌 버펫이라든가 찰리 몽거의 뒤를 이어서 그 가치 투자의 본질이 꽤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서 유명하죠 중국 사람인데 책에 보면 20억으로 20조를 만들었다 20억으로 20조로 만들었으면 도대체 몇 배인지 저는 계산도 안 되네 만 배죠 만 배네 찰리 몽거가 투자한 900만 달러를 400%의 수익률로 돌려줬다 워렌 버펫이 중국 투자를 고민할 때 BYD 배터리 1위 회사 지금은 전기자동차 1위이기도 하죠 전기자동차 1위 제가 몇일 전인가 BBC에서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30년 후에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 한두 개만 꼽아봐라 라고 하니까 테슬라하고 BYD를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가 BYD, 테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BYD를 매수하라고 설득했다 워렌 버펫에게 어마어마하군요 성공한 보진의 스토리가 그때 나올 줄 알았는데 책 내용은 딱히 그런 거는 위인정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의 3분의 2 정도는 니루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역사 인류라는 사회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각이 그리고 나서 가치 투자란 무엇이며 중국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흥미롭네 마지막에는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입니까? 국적 바꿨습니다 국적 바꿨습니까? 그거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부제가 리루 그리고 이게 이제 제목이죠 문명, 현대화 그리고 가치 투자와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문명, 현대화보다는 가치 투자와 중국에 끌려서 이게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투자가 가능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 가치 투자와 중국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첫 장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역사와 그리고 중국의 미래지역이 나오네요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측면의 변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는 꽂히는 게 이게 더 꽂히는 게 가치 투자보다 가치 투자는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신들이 수년 동안 이거는 서구 외신들이죠 수년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은 될 겁니다 야, 중국 너희들 그러다가 망해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발 중심의 독재국가로 간 나라들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했어 그렇게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을 하면 그러면 안에서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붕괴되고 너희들의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 톤이 너무나 잘하시겠지만 작가님도 잘하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이카노미스트 미국의 유수한 언론, 영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계속 한 10년 동안 중국을 압박하면서 개방해라, 자유화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중국 경제부터 진단을 좀 해볼게요 중국 경제는 지금 서구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해가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 현재 쇠락을 했다거나 나빠졌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죠 갈림길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떤 갈림길일까요? 그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로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제재 그리고 그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 이것인데 이걸 니루식의 표현을 벌리자면 글로벌 유니크 마켓을 글로벌 유니크 마켓으로부터 중국을 잘라내는 겁니다 서방의 글로벌 유니크 마켓만 유지시키고? 그렇죠 지금 서구가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효율적인 시장으로 묶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서방을 위주로 한 글로벌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을 뛰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중국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리루 같은 사람은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그 경제적 시스템, 경제적 경쟁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동도서기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동도서기 같은 생각을 미국인이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부터 출발을 하는데 제가 막 웃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중국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그전에 이게 설명됐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설명하면 그전에 이게 설명했어야 돼서 이거 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니루도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늘날을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날 얘기를 자기 얘기를 던지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읽어야 되는 게 바로 문명현대화이고 이 부분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그 앞을 이해하면 뒤에서 왜 중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지가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문명현대화는 중국 문명현대화가 아니고 인류 문명현대화입니까? 네 인류 문명현대화 이 사람 리루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현대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문명현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 네 그러면 중국은 어떤 단계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인류 문명을 리루는 크게 볼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쳤고 아마도 네 번째 단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인류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되는 단계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바깥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 얘기부터 6만 년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리루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농업 문명을 한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석기 그러니까 농업 문명이라는 것이 오면서 인류는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정착을 하게 되니까 전승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경험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승이 가능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회 조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농업 사회의 상호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 사회 조직의 경쟁력이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 성패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진 그런 커뮤니티가 그렇지 못한 것을 점령하거나 식민지화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렇게 가면서 몸체를 울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농경 문명은 하나의 큰 도전이 있는데 농경 문화라는 것은 어차피 땅에서 농사 지어서 나온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10남에 11남에 이렇거든요 곧바로 식량이라는 제약 조건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농업 문명이라는 것은 이런 강력한 사회를 가진 그런 경쟁력을 가진 사회 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를 흡수, 병합, 통합해 가면서 몸집을 불리다가 이 체제가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의 한계와 인구의 증가가 서로 교차하게 되면 이제 사회는 모순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리루는 멜더스의 인구론이 보면 옳지 않았다 멜더스의 이론과는 달리 인류는 계속 인구가 증가했고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멜더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인구론은 이 농업 문명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농업 문명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결국은 돌파를 못하고 사그라들게 되는데 문명이 한 문명이나 한 제국이 굴기를 하다가 꺾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세대가 이러한 시기가 올 때마다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죠 그렇죠 이런 모순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사상이 그러니까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나온다 그래서 보면 중국에서 제자백계가 나오는 시기나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는 시기나 유럽 쪽 서방세계에서 기독교가 구약조 예상 발생하는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밌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농업 문명의 한계가 돌파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산업혁명 이런 걸로 본 게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아프리카를 떠났다 첫 번째 그게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문명 두 번째 농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군집을 이루고 위계세열이 되고 조직이 복잡해지고 먹여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가 갖춰졌다 그런데 멜더스의 인구론처럼 그거 다 먹여살리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떠났다 떠나서 아프리카를 발견했다 아니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렇죠 떠나서 아메리카를 발견한 신대륙을 발견한 거네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네 네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런데 총균소에서 이야기한 것대로 유럽인들이 가져온 세균들 때문에 남미 원주민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 결과 남미 대륙이라는 땅덩어리가 그냥 무주공산의 거의 무한대한 사원이 유럽인들에게 열렸다 이로써 유럽 쪽이 접근해 가던 농업 문명의 한계에서 갑자기 거의 무한정한 토지와 무한정한 농업 자원과 시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큰 하나의 기존 인류의 역사와 다른 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주공산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국왕도 없고 사실은 주인이 원주민이 있었지 국가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지들이 땅을 뺏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된 거야 네 어쨌든 리루 이 리루는 역시 중국 출신 사람으로 이 시각에 철저하게 유문론적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런데 저 같은 엔지니어는 리루의 설명이 매우 와닿죠 그래서 이 리루의 설명은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정치 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서 뿌리고 싶은 씨 뿌려서 키우고 싶은 동물을 키우면 되는 이러한 거의 한계를 알 수 없는 배지가 열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돌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몇 가지 특징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말로만 가능했던 이 자유시장이 그래서 형성이 된 거다 그리고 유럽에서 봉착하고 있던 한계를 다 풀어줬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해서 무한정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이 새로 열렸다 여기에 산업혁명의 기계화가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다 그래서 리루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이 사실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게 해석을 하네요 하나는 에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에덴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 새로운 신대륙을 보고 아무도 통치하지 않고 아무도 사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곳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국부론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신대륙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정기기관을 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성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현상 이 세 가지 사건이 뭘 만들게 되느냐 하면 갑자기 눈앞에 만들어진 엄청난 시장 그런데 아무도 구속을 하지 않는 거의 현실적으로 자유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아낼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이 그대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사람이 안 써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좋은 발명을 해도 사회가 안 받아들여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한정에 가까운 시장이 딱 열리고 누구나 가서 장사하면 되는 시장이 열렸을 때 산업혁명이 거기서 같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10개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한정한 시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여기에 기계화로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면 대규모로 팔리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것의 현대적 의미나 중국에 대한 의미나 경제에 대한 의미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합니다 현대에 대한 의미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왜 점령했던 데를 자기들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지 않고 놓아줬느냐 그건 이제 글로벌 마켓이라는 것의 소유권이 주장해 중요해진 거지 이제 그 땅의 주권국가나 행정정부가 누구라는 것은 이전처럼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키워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내 시장권 하에 있는 한 내가 굳이 너를 미국의 한 주로 만들어서 미국의 한 주로 만들면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내 시장에 편입되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글로벌 마켓이 현실적으로 형성이 됐고 왜냐하면 유럽 국가가 다 초토화됐는데 다음은 미국 물건 쓰고 미국의 체제를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이 먹여 살릴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미국 주도하에 소위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이 자유시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을 못하게 하느냐 이 권한을 미국이 행사를 했고 그래서 이 리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체제 경쟁에 졌다는 표현보다는 미국이 소련을 글로벌 마켓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소련이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자본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자유경제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자유시장은 규모가 경쟁력이다 누구나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이 팔고 싶어하고 누구나 더 큰 시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큰 시장일수록 유리하고 그럼 작은 시장은 큰 시장과 경쟁하다가 결국은 통합되거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은 본질적으로 자연 독점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바로 지금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설명이 또 되네요 선생님 욕으로 야 니들 너무 커가지고 안되겠어 너희들은 돼지하고 우리끼리 다시 돌아가겠어 그렇습니다 그 시장으로 한 절반 정도만 우리는 그냥 할게 우리끼리 이 글로벌 마켓에서 단절되면 이제 꼭 전쟁을 하지 않아도 중국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글로벌 마켓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회계모니 쟁탈은 그 수단이 다른 거죠 경기장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시장을 놓치더라도 유럽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서방 시장에서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서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아프리카 50개국 불러가지고 이거 하는 게 그게 물론 외교적으로는 뭐 잘난 척하고 뭐 미국과 대응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마켓이 적다 하더라도 이 마켓 미국 주도의 서방 마켓 중국, 러시아가 버티는 이 두 개의 마켓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서로 최고를 키워야 되는 거죠 경제, 경제 영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리루의 시각에서는 그러면 그 경제 영토 싸움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리루는 당연히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현재 시작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과학기술이나 제도적인 발달이 먼저 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후발적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리루는 이렇게 자유시장과 산업화가 결부된 이것을 세 번째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3.0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아프리카다는 게 1.0 농업 문명이 2.0 이제 지금이 3.0인데 중국은 2.5에서 2.7 뭐 이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박사님은 이 책 읽으시면서 한국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0은 아닐 거고 2.9입니까? 아니면 3.0입니까? 아니면 2.5입니까?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는 게 일단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3.0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인가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그거는 또 약간 상당히 중국 같죠? 그 근본이 뭐냐면 자유시장 아닙니까? 누구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자유시장인데 과연 우리 경제가 그런 경제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국가경제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중상주의 경제 그래서 국가권력이나 국가개입이 심하면 이게 자유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리드의 시각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또 큰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자유시장이라는 체계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마켓이 적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유경쟁에서 서로서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있는 이 체제와의 경제에서 종국적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가치투자와 종국 마지막 단계 이거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리드가 얘기하는 가치투자를 보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몇 가지 방식을 이야기해요 가치투자를 하는 가치투자의 출발점이 내가 주식이라는 어떤 종이쪼가리를 사가지고 내가 100원에 썼다가 110원에 팔아서 내가 10원을 벌었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없고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다면 산다면 나는 그 회사의 일부분을 산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러므로 주식의 가치는 그 회사의 가치다 그러므로 그 회사가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즘 단기 매매 같은 거 하는 분들 그런 거는 다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성공적인 결과가 낫지 못한다는 거고 그래서 증거를 댑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금을 산 사람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 주식 투자했던 사람 그렇죠 말이 나오죠 그걸 비교해보면 주식 투자가 훨씬 많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자유시장과 과학기술을 투입해서 돌아가는 경제체계가 막 도는데 이게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그 시장이 크고 그 혁신이 가장 큰 곳일수록 그 부가가치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러한 경제의 성장에 배팅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물론 실제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중에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단기적 관점으로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없다 그런데 가치 투자의 방식은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겠는가 한 가지 부연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서 금융 쪽이나 중국의 기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리루의 의견이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모님도 그렇고 조부모도 그렇고 중국의 유명한 인텔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오쩌뚱 시절에 여러 가지 대학진 운동이라든가 문화대혁명 시절에 굉장한 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몰락했구나 몰락이 아니라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여러 가지 암시로는 문화대혁명 때 아마도 목숨을 잃으신 걸로 부모님이 저 부모를 포함해서 지식인 가족이었고 문화대혁명 때 거의 분석행유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중국에서는 오로분자라고 해서 다섯 종류의 성분이 나쁜 사람들 예를 들어 자본가, 지주, 지식인 그리고 국민당편의 군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로분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텔리들이 파켓을 많이 입었습니다 인텔리집 안에서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66년에 그래서 리루는 어렸을 때 고아원 및 위탁가정을 전전화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남의 지배를 잘 돌봐주기는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전했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이 서문에 보면 리루의 제자라고 할까? 책을 쓰는 데도 도왔던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이 한 얘기에 의하면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이 리루가 리루가 네, 그래서 이 리루가 벌레라든가 특히 바퀴벌레 같은 게 나오면 막 까물어치려고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다 큰 남자가 말이야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렸을 때 고아원을 전전하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 그때 생활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고 그리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영대학원 MBA, 콜롬비아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이 과정도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개 법대 같은데 안 가고 공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리루도 이과생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전 정말 이걸 보고 리루라는 사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리루가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만나고서 너무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의 정밀한 규칙으로 설명이 되고 그 규칙으로 인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매료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될 만한 게 이 사람이 그때까지 겪었던 문화대혁명의 상처가 그만큼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주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물리학을 접하고서 거기에 푹 빠졌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네 천재과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경제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법칙을 만든 다음에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비참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은 질서가 있는 곳으로부터 질서가 없는 곳으로 가로열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정의가 없는 세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다 그러니까 이런 니류의 사고방식 시각 감각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천재과인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베이터나 침환은 아니고 제 기억에 아마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도 대학을 나왔어요? 네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지금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콜롬비아 대학부터 나와 있는데요 네 콜롬비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군요 네 그런데 유학을 갔을 때 학부로 유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학부와 대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아이씨 뭐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식 날 말씀하신 대로 네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아니 졸업식 날? 그거를 같이 땄죠 같은 해에 아니 근데 중국 사람인데 가서 영어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천재 맞는 거 같습니다 천재 과가 아니고 진짜 천재네 근데 워런 버펫이나 찰리 멍거가 리루를 그렇게 야 이 사람은 같이 투자하자마저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요 아 그렇긴 한데 당연히 처음에는 네 뭐 워런 버펫이나 찰리 멍거가 리루를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근데 그때 그 콜롬비아 대학에 워런 버펫이 강의를 한번 특강을 한번 왔었대요 아 콜롬비아 대학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리루는 그때 가난한 중국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특강을 하는데 먹을 걸 주는 특강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어 이건 버펫 네 부페를 차려주나 봐 라고 오해를 하고 워런 버펫 아닙니까? BUFFET라고 돼 있으니까 네 TT라고 돼 있으니까 부페 주는구나 라고 해서 갔어?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웬 아저씨가 그때는 워런 버펫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워런 버펫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 이거 버펫은 어디다 차려놓은 거야 뭐 이러다가 워런 버펫이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옳아? 이거 말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잠시 취직을 했다가 자기도 투자 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름이 히말라야 캐피탈 매니지먼트?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 만들었고 조금 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개인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아 혼자서? 네 혼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부티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한 건가요? 사실 부티크라고 할 만큼의 규모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규모도 안 되는 혼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맨 처음 무슨 테이블 TV 회사인가 주식을 조금 샀는데 네 그걸 사서 집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와 내가 이제 회사를 보유한 거야 나도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순수하다 순수하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그럼 이 회사가 잘 될 텐데 말이야 네 너무 궁금해서 자주 그 회사 찾아가 가지고 이 회사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알아보고 근데 회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 소액 주식을 하나하나 만나 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잘 돌아가나 이렇게 그 회사 가서 바깥에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중국 회사 아니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콜롬비아 졸업한 다음에 계속 미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비원 붙잡고 얘기하고 아 어떻게 요즘 뭐 뭐 물건 잘 팔리는 것 같습니까?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이거를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금융회사에 가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것도 일할 일도 같이 해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경력을 이제 개발해 나간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찰리 먼거를 만나게 되고 아 아 그래서 찰리 먼거를 만난 다음에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리루가 놀란게 네 리루 입장에서 보면 찰리 먼거는 참 그리고 나이 차이도 엄청나요 아 그렇죠 청력과 노인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겸손하고 찰리 먼거가 원래 그러신 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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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날 때는 1시간 전에 갔대요 그랬더니 한 40분 전쯤에 찰리 먼거가 딱 오는데 약속시간 40분 전에 약속시간 40분 전에. 책 한 권 끼고 들어와서는 자기 쪽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탁 앉아서 책 보더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옛날 중국 고사회 보면 머리를 세 번 때리고 뒷짐을 쥐고 가셨다는 등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고수들은 동서양이 다 통하네요. 그런가 봐요. 찰리 멍거가 상당히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양은 그런 고인들을 잘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리루도 찰리 멍거 만날 때가 되면 항상 한 두 시간쯤 전에 먼저 가가지고 찰리가 항상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시간 될 때까지 읽기 때문에 자기도 두툼한 책을 하나 끼고 가서 두 사람이 모두 약속 시간보다 훨씬 먼저 와가지고 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각자 볼 책 보다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하는. 지금 평생 이분은 히말라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워롬보펫처럼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학 졸업하신 다음에 개인 투자자 하다가? 결국은 히말라이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요즘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피곤하게 살다가 찰리 멍거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만나다가 찰리 멍거한테 자기가 느끼는 고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찰리 멍거가 이 젊은이의 얘기를 쫙 듣고 있다가 그래, 우리 금융가는 그게 문제야. 만약에 네가 우리 가치 투자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나 또한 좀 밀어줄 생각이 있다. 목돈을 좀 밀어줄게. 네가 한번 운영해 볼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 돈을 좀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때 자기 금융회사의 운영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몇 년 더였어요? 꽤 됐죠. 한 20년 전.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단기적인 성과를 재촉할 사람은 다 나가세요. 투자자들에게? 네, 투자자들에게. 돈 갖고 다 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안 받아. 안 받아. 당신 같은 고객들은 안 받아. 그 다음에 마르고 닳도록 나 하자는 대로 할 사람은 남으세요. 그런데 우리 약정서 씁시다. 내가 줄 때까지는 잔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리 뭔가가 돈을 딱 큰 금액을 태우니까 믿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히말라야 캐피탈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돈을 빼내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배당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배당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여윳돈이라서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돈이 불어나고 있는 것만 보면서 배가 부르고 있구나. 그게 지금 보통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20비도 넘게 다 돼 있다고 하니. 질문이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책이 완전히 달리 보이네요. 릴루, 문병현대화, 그리고 가치투자와 중국.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책과는 상관없는. 책과는 상관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인덱스, 저는 인덱스 투자를 자꾸 추천을 하거든요. 모르시겠으면 인덱스 투자가 최고입니다. 미국 인덱스하고 중국 인덱스하고 있다고 치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박사님은? 저요? 지금 현재 지수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하려면 저는 미국 인덱스에 투자하죠. 지금 투자하려면. 중국 인덱스에 투자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제가 중국이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없느냐. 포지티브 쪽으로 간다고 하면 배팅할 수 있는 것이고. 네거티브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투자를 철회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죠. 포지티브로 간다고 하는 거는 미국과 타협해서 개방하고 합의하고 뭔가를 좀 내놓고. 그리고 자유시장에 편입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편입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이 갈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네. 그 당분간이라는 건 적어도 10년, 20년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중국이 3중 전해에서 내걸고 있는 신질생산력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 과연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현재 저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중국이 하고 있는 말만 들으면 이 신질생산력이라는 게 혁신으로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는 건데. 다 될 것 같아. 말만 들으면. 아니 혁신이라는 게 말은 쉽죠. 말은. 그런데 혁신이 어디서 갑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 정부, 중국 지도부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실패할 거를 그렇게 크게 걸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질생산력이라는 걸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배짱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걸 걸었을 텐데 그게 아직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국 지도부 또는 중국 정부가 지금 뱃속에 넣고 있는 신질생산력을 위한 숨은 수단들. 이것들을 좀 보면 그러면 판단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일에 중국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신질생산력 정책의 반만 성공한다면 그건 상당히 대단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10년이나 20년 정도 미중 갈등이 갈 것 같다. 누가 되든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하... 깝깝하네. 한국은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하고 중국인덱스 중에서 미국은 아마 선택할 거다. 그럼 미국, 중국, 한국인덱스 중에서 두 개 중국은 선택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두 개 선택하실래요? 한 개 선택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는 선택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네. 한국인덱스는 선택 못한다. 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의 10년, 20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어느 한 척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성취해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되죠. 미중 두 가지를 다 택할 수 있느냐? 네. 안 돼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이철 박사님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작가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참 깝깝하네. 저는 인덱스 투자를 주로 많이 권유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편하니까. 리루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나 굉장히 좀 장이 안 좋다. 지금처럼 경기 심취가 몰려올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하셔서 뭐 조금만 드세요. 네. 한 10% 이내에만 드세요. 뭐 이런 이런 소소한 소소하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절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인덱스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저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해당 기업을 좀 알고 이해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당 기업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기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실제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산업공학을 보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뭘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조용필이 나오는군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방송은 끝까지 들으셔야 안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 읽어봤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고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명현대와 그리고 가치투자와 중국을 번영하신 이철 작가님 모시고 추석특집 최경령TV였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